아 언제 오니 아 준준이형으로 뽑아야겠지? 정행이야? 유튜브 올려야 돼가지고 일부러 찍는거에요 어차피 목소리 안 나가요 그냥 딱 얼굴도 안 나가고 아 대놈 너무 많아 아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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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사 야 유충이 거의 크다 근데 여기가 잡은거에요 진짜 머리가 남다른 애들이 너무 많아요 얘 데려야 돼 장수유충도 잡고 장수가 얘들이 폐목을 먹어서 많이 안 커 부엽틀 먹으면 진짜 30g 쑥쑥 넣어 왕사는 못 잡았지만 괜찮아요 아직까지 혹시 여기 유충중에 왕사 한 마리도 없는거에요? 야 오늘은 잡아야지 구름 잡고야 말고 작년에 집 봤는데? 2014년 그니까 올해 2016년이잖아 아이씨 진짜 대나무가 야 힘들어 아 점심 어디? 저기 으 으 으 야 진짜 잡았네 야 여기는 이 나무 되게 조심스럽게 하자 한마디 한마디 소중하니까 으 아 잠깐만 으 으 으 으 야 으 으 으 야 지겨져 왔어 야 미누야 진짜 으 으 으 으 소중하게 합시다 천천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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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찍지마 유충 좀 나올 것 같으면 말해줄게 음 유충 나올 것 같아요 으 으 으 부둥이 있는거 봐서는 왕사 왔는데 으 너무 턱을 모고 있다 으 으 파괴하는구만 으 썩은 나무여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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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만 찍자 내가 좀 할까? 한 마리만 나와라 시크니 갈색인데 여기 그럼 좀 진한건가? 까비 아 까비 이쪽 부분 구식이 많이 되있네 구멍이 있으면 뭔가 기대돼 여기 아이고 죽였다 아이고 아이고 까비 뻔박 뻔박 느낌 나지 않아 오! 진짜 뻔박 느낌인데 속에서 송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진짜 반들반들한게 뻔박 느낌이네 이렇게 이야 이야 스컷인가? 내가 어제 일자드라이버 가져왔는데 그거 잃어버렸어 부동액보수 직선 턱이 확실히 확실히 왕사야 안 쪼개는 작업을 해볼까 이제 이제 나도 해야겠다 왕사는 진짜 이런 통나무 큰거에 이렇게 큰거에 있는거 같아 확실히 아 너무 딱딱해 이걸로 분리가 이쁘네 야 진짜 왕사식근이 진짜 진짜 고와 이게 왕사식근이야 왕사식근? 진짜 고와 이게 하늘소 아 이야 아 아 빼기가 힘드네 이걸로 할걸로 이야 이야 부동액이 차있고 우선 여기서 왕사 유충이 아 성충이 잡혔으니까 왕사일거 나와라 아 구름버섯 진짜 장난아니다 딱 원하시던거 아니에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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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버섯인데 말하는대로 이루어졌네 네 이야 이쁘다 구름버섯도 시큰은 어디? 사진찍어 아 왕사식근이에요 이거 입자가 이거는 좀 큰데 근데 아 입자는 상관없어 내가 아까 이루어졌네 아 비오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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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논산인가? 여기? 충남인가? 여기가? 논산이 충남이잖아 빗맞으면서 채집하는게 참 이렇게 이끼있는거 뜯어가지고 타란툴라 키우는데 한번 넣고싶다 이런거 보면 너무 뜯고싶어 그래서 아까 챙겼는데 타란툴라는요? 알 나요? 네 났는데 이제 몇마리 나요? 임신기간이 너무 길어요 임신기간 길어요? 네 장수도 적고 안꽃스콧인가? 크기 차이가 야 멋있네 얘들이 멋있어 어떻게 길쭉길쭉한게 어이구 전체샵 한번 찍을게요 자 오늘의 왕사 한컷이 어디왔노 여기 올려놨어 얜가? 야 성충을 왕사는 그래도 못잡았지만 애벌레를 많이잡아가지고 지금 이게 다 왕사유충이잖아 응 한번 선별해봐야겠다 이 넙적이들은 완전 크고 진짜 우깡이들 얘네는 내가 한번 우아시켜보려고 버드를 나올지 아니면 뭐 나올지 모르겠네 야 채집하느라 동영상을 도끼질하는걸 많이 못찍었다 아쉽게도 그래도 얘네들이 보면 나 이거 좀 떼줄 수 있어?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어 땡큐 자 보면 보면 왕사는 턱이 진짜 이렇게 일직선 응 이렇게 일직선이어야 돼 도망간다 아 아 악쌰 그리고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